원고 왔어? 어때? 미쳤어요. 나 요즘 소름 돋았어요. 그래. 고생했다. 밥이나 먹으러 갈까? 밥이요?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자. 야, 보통 밤새면 아침에 입맛이 없지 않냐? 속이 막 부대낀다거나. 저는 그런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마감 끝내고 먹으니까 꿀맛입니다. 네가 마감했어? 아니, 마음으로는 거의 같이 했죠. 그래 뭐. 앞으로는 좀 수월하게 좀 하자. 매번 구미호 공조 업로드 때마다 이게 무슨 난리냐. 죄송했습니다. 뭐가? 작가님 원고 수정 없이 그대로 가자고 우겼었던 거요. 잘못했습니다. 작가님이 새로 보내주신 원고 보고 더 크게 깨달았어요. 이렇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제가 그냥 물렁하게 넘기려다가 작품도 작가님도 모두 망칠 뻔했구나라고요. 이 학습 능력이 아주 좋아. 한 번에 많은 걸 깨달았다. 이게 다 부편집장님. 잔소리 덕분입니다. 아, 요즘엔 그런 걸 잔소리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? 아, 아니. 제가 지금 방금 잔소리라고 했군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, 예? 그, 일침이라고 하죠. 가루침. 야, 예. 가루침. 빡세지, 이 직업. 네. 근데 그래도 참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, 이 직업. 아니, 뭐가. 뭐가 또 그렇게 행복해. 사랑하는 작품의 첫 번째 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야. 먹자. 깨. 응. 어. 해.